스타벅스에서 과일 음료를 마신 고객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일 이름을 내세운 음료에 과일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다. 원고 2명은 망고 드래곤 프루트, 파인애플 패션 프루트, 스로베리 아사히 레모네이드 리크레셔 등에 실제로는 과일이 없어 스타벅스가 여러 주에 걸친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 법원은 소비자 대부분이 음료에 실제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스타벅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한 피해 집단에 대한 배상 금액은 최소 양 60억 원으로 전해졌다. 이에 스타벅스는 해당 제품명은 음료 성분이 아닌 맛을 설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의무는 매장 직원을 통해 충분히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일부 스타벅스 음료명이 성분 이름을 따서 지워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비자가 해당 과일 음료에도 과일이 포함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아이스 말차 라테에는 말차가 들어갔으며 허니 시트러스 민트티에는 꿀과 민트가 들어갔다는 설명이다. 스타벅스 대변인은 우리는 이런 주장에 대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steun하κây 연 eğit smiling 관리 욕eed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